정태구 씨, 정확하게 하시는 얘기 뭐죠? 먼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을 시작하시든가 왜 갑자기 그 깡패X한테 내 카지노 집은 절반을 넘기한다는 겁니까? 조원근 씨, 이거 인사를 해야지 젊은 친구가 이렇게 흥분만해서 어디였을까? 이 친구 파이팅 넘치는 게 마음에 드니 누가 만들었까? 그걸 내가 샀고, 이 집 내 거야 이게 나로서 너한테 젠틀하게 제안하는 거야 자, 그럼 지금부터 편안하고 솔직하게 대화해보죠 장태형 씨, 살인을 해보셨다고 하셨죠 내가 겁나지 않으십니까? 겁나야 합니까? 다시 장태형 씨 얘기로 넘어가보죠 그를 처음 봤을 땐 어땠어 두려웠나? 장태형한테 차트 가지고 왔는데요 장태형 환자 재활운동을 맡은 기간이 얼마 안 됐죠? 한 년 좀 넘었습니다 저기요 시에스타 카지노 저희 VIP 고객께서 굉장히 관심이 쌓으시는데 뭐라는 만큼 지불하실 수 있다면 제가 이 나라에서 못하는 것은 없어요 스페적 구 raped remember 4 5 2 3 5